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이 다음 달 1일 개통됩니다.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노조와 그 상급단체는 해당 시스템의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노조에 내는 기부금의 15%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시행령에는 노조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